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법이 정한 바대로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사용해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서 이것이 진본투표용지입니다. 그런 것을 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의 로그를 아주 정면으로 거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보면서 유튜브 채널의 스칼린은 아주 정곡을 찌르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저는 3구 대선에서 부정을 저지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부정이 가능한 시스템은 유지하겠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지입니다. 아주 멋진 지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모든 것은 집권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습니다.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을 통해서 우리는 대법관들이 누구의 에이전트처럼 일을 하는지를 잘 알게 됐습니다.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공수처,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모두가 다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견제기능이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견제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에 우리 시민들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다른 면에서 보면 견제기능을 담당해야 될 공적기관들이 모두 다 항복선언을 한 것은 현재의 집권 세력이 영구집권 쪽에 베팅했음을 뜻합니다. 이제 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세금이든 정책이든 제도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시를 상부한 의미에서 일당 지배체제가 완성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서 한국당에서 일어나게 될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세금 부담과 관련된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 부원장의 인터뷰는 아주 주옥과 같습니다. 노영훈 박사입니다. 정부의 썸썸이는 일단 커지면 국민들이 그 혜택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줄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워낙 많은 재정자금을 쓴 탓에 후임 대통령도 그만한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될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줄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관련 세금보다도 이미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자산관련 세금을 더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제 논평은 민주당 지지층들 가운데 다수가 지금도 근로소득세 등에서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726만 명, 근로자의 37.2%가 소득세를 한 푼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을 다시 지게 되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편과 나머지들을 구분한 다음에 나머지들에 대해서 약탄력 수준의 세금 급등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생태계처럼 경제가 모두 다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금 폭등이 일어나게 되면 생산활동이나 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생산활동이 축소되면서 또다시 더 많은 세금을 세금을 내어온 그런 집단이나 계층이나 그룹에 부과시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겠죠. 세금이 증가되면 생산활동이 투자활동이 위축이 될 것이고 세금 수입이 축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 특정그룹에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하게 될 것이고 그럼 특정그룹이 또다시 생산활동과 투자를 더 줄이게 될 것이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특정그룹이나 계층을 향한 핀세 채금 폭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노영훈 박사는 주장합니다. 지난 수년간 정부의 채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의 채무 원리금 상한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학자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정부가 빚을 내서 부채를 내서 부채를 갚아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게 되면 국가 부도를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 부채를 갚기 위한 부채를 더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부채를 발행하게 되면 시장금리가 더 올라가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대외신인도 문제 때문에 국채발행을 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구구조상 앞으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높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추가 자금 조달에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나는 이자를 갚으려고 하면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의 논평은 근대 세금을 내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쥐어짡을 수밖에 없겠죠. 면세자가 확대 출시해 있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나 자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세금 폭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방만하게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지출을 늘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단호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결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한 달 반쯤 전에 제가 등기소에 1위에서 갔는데 국민주택채권과 지하철 공채를 700만 원치 사는 비용 채권 할인 금액으로 40만 원을 냈습니다. 최근은 이 비용이 56만 원을 올랐습니다. 한 달 발상에 채권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국민주택채권의 금리가 대폭 올랐다는 것은 정부가 앞으로 국채를 발행할 때 비용이 높아져서 재정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 듯합니다. 새 대통령이 공약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라고 한다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금리가 다 뛰면서 서민생활은 피폐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문정권이 나라를 엄청나게 망가뜨리고 나가는 거죠. 엄청나게 망가뜨린 겁니다. 그야말로 재정을 탕진하고 나가는 겁니다. 재정을 탕진했는데 재정을 전혀 건설적인 방향에 사용하지 않은 거죠. 지금 추세대로만 문재인 정권을 개성하는 문재인 시즌2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죠.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등장하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노영훈 박사는 완곡하게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저는 세금이 폭등하겠죠 폭등. 견제하는 데가 아무데도 없으니까 그냥 일당 지배체제가 됐으니까 올리고 싶으면 무작정 올릴 수 있는 거죠. 악소리가 나도록 딱하게 된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